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멘탈이 지금 또 흔들흔들 합니다 코스피 또 1.34% 또 빠지고 있어요 뭔가 주웠다 뺏는 그런 기분이에요 완전 뭔가 사기당한 기분 여러분들 거의 비슷할 거에요 어제 신나게 오르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신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현재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0.4% 정도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7만 200원 300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고 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쭉 다 빠집니다 기아차까지 알짤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아시아 오전은 제가 잠시 한번 봤는데 일단 일본 증시는 휴장했고요 증화권 증시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증화권 증시는 이날 미 연방준비제도의 그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관망세가 현재 두드러졌다 오전에 11시 30분 기준 했을 때 중국 본토 증시에서 상하이 지수는 전 거래를 대비 0.12% 내린 3,501.69에 거래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9% 내린 24,872.7 대만 자치안은 0.25% 내린 47,109.40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하여튼 2, 3일 열리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4일 새벽 발표됩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겠죠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달 공개된 9일 FOMC 의사록에는 테이퍼링을 이달 중순 또는 내달 중순에 개시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미 뉴욕 증시가 FOMC의 결과를 발표를 하러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3대 지수는 역대 최고치 기록했고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아시아는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은 약간 빌빌거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약간 힘이 없다는 거죠 좀 너무 힘이 없어요 지금 시장 지표도 보니까 미국 달러 1181원 벌써 5원 정도 올랐어요 지금 1180원을 뚫었다 달러인덱스 94.07 현재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7만 200원, 300원인데 저도 오늘 보니까 카카오페이에서 매도 때리고 일단은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한 702쪽이다 저는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702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해놓고 그냥 몇 주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는 분들이 하시고 없는 분들은 관망하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뭐 없는 분은 한 주에서 사고 있는 분은 열 주에서 사고 뭐 그런 거니까 본인의 그 재정 능력에 따라서 경제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우선주 뭐 본주 하는데 오늘은 뭐 본주 우선주 봐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본인 스타일은 뭐 투트랙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싸면 많이 떨어지면 그거 사고 좀 덜 떨어지면 안 사고 그런데 하여튼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많이 저는 선호를 해요 떨어져야 삽니다 저는 오르면 절 거의 안 사요 오늘을 보니까 외인들이 65만 주 정도 매도를 하는데 오늘은 기간들이 저거 보니까 한 100만 주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간이 많이 팔아요 기간이 많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얘들은 거의 장난질 많이 하고 단터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어제도 좀 사더니 오늘은 좀 매도를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요 우선주는 보니까 65,8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65,800원 하는데 지금 또 빠져가지고 65,7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65,8, 65,7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최대 1% 정도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1% 빠질 수 있으니까 본인들도 판단하십시오 봐가지고 사고 싶은 분들은 사는 거고 여유 없으면 그냥 쉬고 있어도 돼요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사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여긴 사고 있다 기간이 한데 현재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 개인 매도세가 조금 강하다 이제 개인들도 이제 팔 때가 됐죠 팔고 나가야지 이제 이거를 이제 외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 우선주는 외인 소진률이 74.35% 배당 수익률 작년 기준을 했을 때 4.56%야 4.56%인데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2,995원이었으니까 제가 봐도 아무리 못해도 3% 이상은 나옵니다 아무리 못해도 배당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꿋꿋하게 그냥 사시는 분도 있어요 대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대출 이자 낼 겸 해가지고 삼성전자로 많이 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레버리지, 대출, 담보 그런 거는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내공이 쌓인 분들은 괜찮은데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말했죠 주가가 막 뛰어올란다 해서 너무 기뻐할 게 아니다 또 내립니다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신들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도망가게 아예 질리도록 하는 거 같아요 작전이 있어 남의 돈 먹기 쉽지가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상이 좀 약간 변질된 거 같아요 무슨 투기판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상황은 우리 외인과 기관들이 좀 우리 개미들을 한번 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열번들 말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뭐 카카오페이 파신 분들도 있고 뭐 성났는데 저는 하여튼 카페이를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한 주라도 더 살려고 지금 부단히 저도 노력하고 있다 걸어놨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체결되면은 뭐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잠시 또 놓쳤는데 한번 쭉 보니까 아주 좋은 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김현우님 김현우님 아주 멋져요 천만전자님 드디어 2천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천주 지금 200주도 못 모은 분들이 태반인데 2천주면은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삼성 레버리지 없어서 마음 편히 들고 갑니다 우주 최강 삼성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간 오르겠죠 지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2%입니다 아이고 승률도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양호한 편이네요 대부분 보면 마이너스 한 10% 내면 되는데 나도 우리 김현우님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 채워줬으면 좋겠고 우리 신의 한수님 뭐 멋지긴 하네 제목은 삼성가 지은이는 신의 한수 내린들 너또하며 오른들 너또하리 기관놈들 매도하니 삼성전자 버티겠냐 버티고 버티면 미래에 백만전자 간다더라 우하하하 웃으면서 전부 합시다 그래도 졌다 뺏으니 속은 쓰립니다 술도 안 먹었는데 천만전자로 바꿔야 하나? 하여튼간 우리 신의 한수님이 완전히 센스쟁이 같아 너무 이렇게 글도 잘 쓰시고 내가 볼 때마다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조경숙님도 10년 이상 볼 것 아니면 10분도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좋죠? 지금 손실 걱정 안 합니다 가끔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정신줄 놓을 때 천만쌤이 꽉 잡아주시네요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 부지런히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잔소리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잘 되라는 겁니다 사랑의 잔소리라고 생각해주세요 사랑의 잔소리 하여튼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버해서 다 함께 성공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